남편은 말씀하시니 조총몬 불고실장 하나 다 아실려고 하거든요 네 아 지금이니까 장관님 전화할 수 있는 다 아 아 장관님도 전화할 수 있는 거니까? 네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장관하고도 굉장히 친하시던데 아니 그런 건 쓴 게 아니라 다른 장관은 더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 장관님들을 그렇게 많이 아시니까 아무래도 또 인철이 한 거 또 우리나라 같은 인정의 사회잖아요 아 그러니까 응 사람들이 자꾸 안 보일 수가 없어 저기 아니 그 장관은 또 장관한테 뭐 한 가지 그렇다고 이쪽으로 또 찾아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게 제가 봐도 소중력이 이상한 거 같아요 아 소중력이 아니 그냥 사람 좀 소개나 소개보니까 그 여성명은 이 여성명은 이 여성명은 안전보니까 여의끓어 OO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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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O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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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오 오 오 아, 화제 아니하네요. 에이, 그 성령 제품들하고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친하실라 그러고 싶어요. 아유, 엔지 같던 생각은 영세전 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태아파가 됐었는데 누가 었어요. 다행이라고 부르시라고 하더라구요. 상이죠.